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인터미디어 프로젝트들 이에요 지난 에피소드까지 비기너를 했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인터미디어에서 대략 예제가 2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가 팩맨 이에요 팩맨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우리가 스크래치 코딩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워크시트 보시고 여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시트는 여기에요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팩맨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현재 이렇게 라프트 라이트 업다운 4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텅 빈 상태이죠 텅 빈 상태에서 바로 메이커 파일 들어서 메이커를 할텐데 그 전에 먼저 일단 팩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팩맨 검색하시면 됩니다 팩맨 얘 잖아요 얘 검색해서 여시면은 요런 팩맨 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볼까요 버튼 누르고 뭐 도망가고 멈추고 하는거에요 빨리 잽싸게 도망가야겠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요게 뭐 간단하게 팩맨 입니다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일도 먹고 에너지도 보충하고 등등등등등 점수를 올려가면서 하는거죠 요게 우리 어릴때 아니죠 딱히 어릴때도 아니고 했던 팩맨 게임이에요 자 요걸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동작하게끔 구성을 하는거에요 일단 랩트 라이트 턴 요 내용을 보시면은 딱히 어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하실만 할겁니다 팩맨에 있는 내용 보시고 코스트에 있는 내용 보시고 백드랍 백드랍에 있는 내용 보시고 3개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내용 없죠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다른거 볼까요 해서 실제 우리 진행했던 내용 어디있나요 여기 머신러닝 포켓에서 인터미디어 팩맨 했었고 프로젝트를 열고 진행을 할게 스크래치 백투더 프로젝트에서 바로 여기서 트레인에서 메이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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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들어와서 조금전에 봤던 우리 그 파일입니다 팩맨 3 열고 그런 다음에 스트레이트 인투 스크래치 예죠 클릭하시면 바로 열리게 될겁니다 여는 닫아놓죠 하나만 열어놓을게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좀전과 달라진 것은 이렇게 팩맨 모듈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 모듈입니다 이걸 써서 우리 left-right-up-down 이렇게 4개의 라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템플릿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팩맨 불러오셔서 팩맨 템플릿 그대로 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를 좀 수정할거에요 주로 백드롭에서 수정을 합니다 백드롭 클릭하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뭐 딱히 하는 역할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left를 넣고 이렇게 right를 넣고 이렇게 하라고 교재는 나와있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우리가 손볼거는 이거죠? 팩맨 그래서 트레이닝을 지금부터 할거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left-right-up-down 할 때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에딩 트레이닝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variable에 point x point x와 그리고 아, 팩맨 x죠? 팩맨 y와 고스트 x와 고스트 y 고스트 y 그죠? 고스트 y 얘를 어디에 넣느냐 하니까 팩맨의 next move next 팩맨 move next 팩맨 move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죠? next 팩맨 move는 우리가 키보드로 left-right 이렇게 조정하죠 위에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 키보드로 조정할 때마다 키보드에 up이나 down이나 right나 left를 누를 때마다 그때마다 그 팩맨의 xy 좌표와 고스트의 xy 좌표가 이렇게 next 팩맨 move 라고 해서 up이면 up left면 left right면 right 라벨 우리가 라벨 붙여놓은 네 개의 라벨이 있잖아요 각각의 라벨에 값이 입력되는거죠 간단한 논리죠 그리고 팩맨 움직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set 팩맨 x 그러니까 곱하기 60 더하기 마이너스 240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이해가 되시죠 왜 60이냐니까 요즘 한 칸이 60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x 좌표가 480인데 그 중에서 2 6 8개니까 480을 8로 나누면 60이 되죠 60 픽셀이죠 한 칸이 가로 세로 60 픽셀입니다 마이너스 240과 마이너스 180을 준 것은 오프셋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 할 때마다 그 정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될 겁니다 백두 프로젝트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레프트 라이트 업다운이 비어있지만은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면은 그때 xy 이 팩맨의 xy 좌표와 고스트의 xy 좌표가 레프트 몰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몰 라이트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느냐 하니까 next 팩맨 무브 이 값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next 팩맨 무브는 우리가 어떤 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됩니다 그렇죠 서로 서로 꼬리를 물게끔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실제 플레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팩맨이 움직이지 않네요 자 우리가 먼저 움직여 볼까요 제가 레프트 키를 눌렀는데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 동작 그만 동작 그만 하고 볼까요 뭘 팩맨 디시션이고 여기고 일단 얘를 원래 위치로 두죠 두고 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wait one second 타이머 있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왼쪽 왼쪽 지금은 또 제대로 동작을 하는군요 왼쪽 왼쪽 한번 가볼까요 계속 왼쪽 지금 1초 단위에 한번씩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쫓겨 아유 잡혀 버렸습니다 아 가슴 아프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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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1초 단위로 1초 단위로 1초 단위로 그리고 또 내려올까요 잠시 내려와서 지금부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고 이전의 데이터는 딱히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죠 자 또 또 또 여러 번 누르면 여러 번 누른 데이터가 계속해서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1초에 한 번씩 누르는게 제일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미 데이터가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더미 데이터가 무수히 입력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이동했는데 누르고 있는 상태면 데이터 값이 한 번 10개 20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얼른 도망가야 돼 얼른 얼른 도망 다시 도망가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자는거죠 트레이닝 릴로드해서 보시면 방금 방금 잠시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던 데이터가 쭉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더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처음에 움직였던 몇 가지 이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피아노 게 아니었잖아요 어쨌거나 런 테스트하고 지금 간단하게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제가 보여드릴 거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 너무 작죠 객수가 너무 작아요 적어도 50개 정도씩은 채워야 됩니다 라프트 라이트 업다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50개 정도 이것은 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트레이닝 하죠 진행되는 과정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들어가고 다시 이 프로젝트죠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뭘 좀 바꿔줄 겁니다 일단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트레이닝 했으니까 이제 이걸 빼내고 전체를 다 빼내죠 다 빼내고 백면들어와서 레커그나이징 number 얘를 넣는 겁니다 얘를 넣는데 먼저 set variable set variable 해서 next move next 팩맨 무브를 이 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 값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팩맨 x 팩맨 y 지금 현재의 값이에요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고스트 x 그리고 고스트 y 일때 여기에 적합한 라벨을 찾아보라는 거에요 현재 xy 고스트 xy 이 좌표에 적합한 라이벨이 up이냐 left이냐 down이냐를 알아보라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리고 위에 이 4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겁니다 키보드를 안 쓸 거 아니에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교재에 있던 이 부분 left light 이 부분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메뉴얼 있는데 얘는 별로 하는 역할이 없지 싶어요 논리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해서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wait one second을 두었더랬어요 왜냐니까 이걸 백맨 디시전 백맨 무브하고 고스트 무브하고 고스트 무브 다음에 다음 고스트 디시전까지 1초간의 여유를 두고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가 움직였던 값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다음 단계로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못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움직일 거니까 wait one second은 빼버리죠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 전체하면 넣고 이제 보죠 혼자서 움직일 겁니다 혼자서 움직이고 있죠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데이터 판단을 해서 하는데 기본 트레이닝 데이터가 워낙 작아서 별 제대로 동작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혼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죠 그죠 속도도 굉장히 지금 현재 느려요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지 헝?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왜 이러죠? 이제 움직이네 아휴 잡혀 버렸습니다 자 몇 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잡혔어요 여러분들 할 때는 제가 방금 했던 이 과정을 그대로 하시되 트레이닝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움직일 수 스스로 움직이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인 로직은 단순하죠 그리고 이 팩맨 게임은 나중에 다음에 파이썬 할 때도 또 나오고 여러 차례 앞으로 나올 거예요